광주시와 하남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황에 따라 그 반응의 온도차가 컸습니다. 첫 소식,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역화폐는 기본 6%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연말까지 1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월 한도액도 50만 원까지 늘렸고, 한 해 동안 600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치로 이용할 경우 600만 원의 현금으로 66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되는데, 광주사랑 카드는 아직까지 지역경제 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지역화폐 연착륙의 지표인 일반 발행을 살펴보면, 올해 목표가 48억 원 가량인데, 28.4% 정도인 13억 원 판매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남시의 지역화폐 하머니는 경기도에서 1인당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지난 4월 30일 발행됐고,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일반 발행 목표액 4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50억 원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지역 금융권을 다 묶어가지고 28개소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입 초기에. 여기에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높였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100억 원 판매는 무난히 넘어설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